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만족스러운 CPI 발표에도 시장에 예상을 띄웠고 주가들이 급락을 냈었는데 오늘은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6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체는 웃돌았지만 근원 PPI는 둔화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저가 매수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어제 대형 기술주의 위주로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던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P500은 장중에 5,655까지 상승폭을 늘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장중에 경신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5월 17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4만선 위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주가지수 강세가 6월 미국 PPI가 시장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0.62% 상승해서 지수가 4만에 딱 올라섰습니다. 최고, 사상 최고치는 4만 3이었습니다. 36거리일만입니다. S&P500 지수 0.55% 상승, 5,615. 나스닥 종합지수 0.63% 상승, 18,39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3% 상승해서 5,775를 기록합니다. 다우지수가 4만선을 다시 돌파하는 등에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소외를 받았던 중소형주대에 매수세가 몰리는 등 증시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4상 최고치인 4만 257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소폭,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7일 이후 4만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모아둔 러셀 2000지수도 1.09% 올랐습니다. 러셀 지수는 한 주간 6% 상승하는 등에 투자자들은 경제 전반의 연착륙이 중소형주에도 활력을 벌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는 상승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플랫폼, 브로드컴은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유지의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1.27%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장 막판, 자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듯 상승률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행주들은 실적 부진에 뚝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을 알린 대형 은행주들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고강도 긴축을 1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여파로 대출자들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신용손실충당금이 증가한 것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최대은행 JP모건은 2분기 매출액이 5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해서 예상치 498억 달러를 웃돌았고 조정주당 순이익도 4.26달러로 예상 4.19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비자사업 지분의 현금화로 79억 달러가 유입된 영향과 투자은행 수수료의 증가 순이자 이익의 전연대비 4% 성장이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JP모건은 2분기 신용손실충당금을 31억 달러로 예상치 27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싼 것으로 보고를 하면서 주가 약세를 불러일으키면서 1.2% 하락했습니다. 웰스파고도 종합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은행 대출 수익성의 척도인 순이자소득이 시장 예상치를 하위하고 순이자 마진이 9% 감소했다고 보고하면서 주가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1억 10%를 줄인 CT그룹도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CT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201억 3천만 달러 조정주당 순이익은 1달러 52센트로 모두 월간 예상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CT그룹도 1.81%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1.44% 상승하는 등에 반도체 주가 대부분 랠리하니까 반도체 모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1.3%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1.33% 상승 5,77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상승했는데 전 거래일보다 1.44% 상승한 129.24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이날 특별한 재료는 없었는데 미국 증시가 어제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 호재를 하루 늦게 반영을 해서 일제히 랠리하니까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약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5.57%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많이 오른 대형 기술주를 매도하고 중소형주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자 금리가 인하되면 중소형주들도 혜택을 벌고 실한 기대로 대형 기술주에서 차익을 실현해서 중소형주로 갈아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나스닥이 2% 가까이 급락을 했지만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3.5% 급등했었습니다. 순환매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 상식으로 러셀 2000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시가충액 기준으로 1,001위부터 3,000위까지 2,000개 기업의 주가 지수입니다. 글로벌 기업 내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1,000개 기업 바로 다음에 있는 대표적인 중소형 주식 지수입니다. 미국 내수형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실물경제의 건전성과 중단기 전망을 가늠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5% 이상 급락을 냈지만 기술주 매도세가 잦아들면서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했지만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소폭 0.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도체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인텔이 2.96% 오르고 마이크론이 2.55% 오르고 대만의 TSMC 1.54%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1위, 2위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데다가 고점 논란까지 불거지니까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7월 5일에서 11일까지 테슬라 주식을 8억 7,470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도 약 9천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쇼핑 목록에서 빠지지 않던 종목이었습니다. 올 들어 글로벌 전기차 산업 성장세 둔화로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소아개미들은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달 새 주가가 50% 이상 급등을 하자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대표주 엔비디아는 올 들어 2달 10일까지만 해도 170% 이상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세에 올랐던 소아개미들은 지난달부터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고점 논란이 나오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매도한 소아개미들은 애플, TSMC, 브로드콤,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주로 사들였습니다. 애플은 4월 주가가 한때 165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10일 232.98달러까지 오르는 등 V자를 그리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 보면 테슬라 156억 2703만 달러 1등, 2등은 엔비디아 139억 3,348만 달러 3등은 애플 52억 8,591만 달러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 Genแ 206억 1컵 여기